영상에서 만나요 카메라 있다고 촬영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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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탈골 됐어 아 잘하나 그러면 상룡이 내 앞에 있잖아 그러면 지 중앙선과 그걸 안 했어, 애꼈어 제주 경기 고생했고 나는 그렇게 네가한테 끝난다고 돼 제가 크게 만족하는 경기는 아니었어요. 그래서 나는 뭐 내 나름대로도 반성을 많이 했고 우리가 경기 준비를 나는 잘 못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내 자신부터 좀 쉴 때 많이 반성을 하고 준비도 많이 했다고 어저께 내가 너네한테 단독으로 보내주셨지만 준비된 선수 아니면 지금 당장 이야기해서 휴가 나가도 효과는 없다고 나는 잘 모르고 운명에서 좀 살아있는 선수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.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팬들은 슈퍼매치에서 수원한테 이기는 모습을 알아보고 있습니다. 근데 선수들이 운동장이라면서 어슬렁 어슬렁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. 여태까지 우리가 와라. 팬들한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. 여태까지 다 거짓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준비, 수원하고 뱅쾌하는 날까지 진짜 정신력 바짝 준비해서 경영에 나갔을 때는 부터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때까지 이겼던 세 경기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. 완전 다른 경기가 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준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. 알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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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너무 멋있어. 아, 누가 했어? 아, 누가 했어?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어깨 또 왔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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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서오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야 저번에 떨어버리니까 시야야 청초고기가 너한테 자꾸 압박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러고 있던데요? 어? 올라가니까 후반전에 봐봐 이제 자신있게 하니까 되잖아 그러니까요 또 그러니까 애들 안 나오더라구요 그러고 못 나오지 아니 뭐만 하면 나래? 자리가 다 훔쳐도 훔치면 CCTV 한번 돌려야겠다 작년에 스스로가 나서 숙소한 데 축하이야 날켈라 한 번 와갖고 아 아니야 얘랑 사이즈 안 맞았어 아 없었어? 얘 없었었구만 너가 임마 그거 장난 안 쳤으면? 너를 장난을 쳐요 기교를 왜 부려? 시킥 욕보다 안 잃어버렸듯이 A구장이죠? 아 킥해서 넘긴구나 오케이 사이드 룩 오케이 가볼게 에이 원 드럼 스와드랙 에이 원 드럼 스와드랙 에이 원 드럼 스와드랙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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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원 오케이 에이 가잇 10 에이 원 0 승원이드 27 23 24 tow 2 계속해 계속해 다 안해도 아직 안 왔어 30 30 northeast 아 진짜 아니 아yorsun 오ى 으 다 좋다? 자 20세. 20세 24 pot. 승훈아ete3 오케엥 그러니깐 맨달 지우경 할 때 배수빈 싸지 야 이 박수이다. 박진희 아몽기 성비라고 썸미군 어랑규 어랑규 아 2,000원이고 사이드로 OK 20초, 15초,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20초, 20초, 20초 아, ㅡㅡ 아 시원 살려주세요 한 명 한 명 잡으러 가봐 계속 그래 야 너 똑바로 안 두라 하나 둘 셋 둘 다 고수 나갔다 둘 다 고수 나갔다 고수 나갔다 고수 나갔다 고수 나갔다 너 다큐 바랄게 신발 걸으라고 오직 걸어가기 누구야 경쟁하는데 지지마 그게 습관되잖아 경기장에서 똑같이 지는거야 지지말라고 어떤거 하더라도 지지말라고 무슨인지 알겠지? 소수 나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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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배 배 퓌 저는 안심 미 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